저의 병력은 사원 금방의 위치를 확보하고, 달달임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. 이번 싸움은 진정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, 형제요. 에리스 사원. 저 고대의 사원 안에 니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. 달달, 사원을 봉쇄되라. 내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못들어. 군주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피의 대가를 칠 것이다. 달달임 군주가 이곳에 불길한 징조로군.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, 제라톤. 이 땅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. 표면 아래에 베스핀 가스층이 요동치면서 행성 본곳에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진열이 바로 베스핀 가스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래. 병력을 모기며 과감히 진열로 가서 가스를 얻을 하래. 극장 공격이 신경을 모아봅니다. 도대체 공격이 해장 bef이다. 그리 대단해. 금요일이나 밀킥때문에 저걸 베리 다 담아야 합니다. folded, 오리ount의 자원을 뜻으로 까지 있는 곳이 깊지 않습니다. 목적으로 폭발이 이루고 플러스핀 가스를 입히는 모습을 향한거죠. 이 계측기가 현재의 지진 압력을 알려줄 겁니다.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.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. 경고는 모델이 상승했지만, 이 계측은 피해가 조금ента 상승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경고가 유지하지 않은 ط이랍니다. 대수빈 가스를 수집해.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. 히힋워라이홉 넌 이제 어둠의 신께 아무 쓸모도 없다 그분께선 네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선 네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선 너네네네네네네 sizes ㄷㄷ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나보고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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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